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애플랭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세계 애플랭지 건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조 실적으로는 첫째는 2011년 수주 2017년 인도한 호주 프렐류드 애플랭지 계약 당시 계약금액 30억 달러 둘째는 2014년 수주 2020년 인도한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애플랭지 계약 당시 계약금액 15억 달러 셋째는 2017년 수주 2021년 인도한 모잠비크 코랄술 애플랭지 계약 당시 계약금액 25억 달러였습니다 세척의 애플랭지 인도 실적 이외에 2023년에 수주한 2기의 애플랭지가 있습니다 페트로나스 제틀란즈 프로젝트 1기 북미 지역 시더 플랜즈 1기 설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4년 수주 목표에 애플랭지 한 척의 수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주 목표는 97억 달러에 플랜즈 1기 25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모잠비크 코랄술 E 애플랭지입니다 모잠비크 코랄술 E 애플랭지는 삼성중공업의 IR 보고서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전 예비 작업 계약 후 설계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2024년 6월 4일 모잠비크 뉴스 매체에서는 모잠비크 코랄술 E 애플랭지를 2024년 3분기 착수 예정임을 보도하였습니다 모잠비크 코랄술 E 애플랭지는 모잠비크 로브머 베이선에 설치될 두 번째 애플랭지입니다 2024년 3분기 착수 예정인 소식은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자 방한한 모잠비크 대통령 필리프 니어시과 삼성중공업 부사장과의 논의된 내용입니다 모잠비크 대통령 필리프 니어시는 모잠비크 코랄술 E 애플랭지 건설을 확신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랭지 플랫폼 건설 시작은 모잠비크 정부의 개발 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2024년 3분기에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프랭지를 건설할 수 있는 조선소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할 것입니다 모잠비크 코랄술 E 애플랭지는 첫 번째 호선의 후속 프로젝트임으로 다른 조선소에서 수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에서 해양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조선소에는 클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선박 분야에 선박 발주가 쏟아져 나와 2027년 이후 건조 슬롯까지 채우고 있는 것이 시장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선박 발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정 시기에 선박 수요가 필요하여 발주가 이어지면 그 이후에 특정 시기에는 발주가 없는 비수기가 다가오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선박 분야의 사이클과 함께 해양 분야의 경우도 동일하게 사이클을 타면서 산업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조선산업에서는 선박과 해양 프로젝트를 믹스하면서 산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중국의 조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일한 물량을 양국의 조선소가 나눠먹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특정 시기에 선박 및 해양 프로젝트 건조 물량이 급감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이 특정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다면 해당 시장의 파일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애플렌즈 프로젝트 수주 진행은 선박 분야의 물량 급감 시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선소의 생존 방향에 대하여 다시금 언급한다면 용적과 인력 투입으로 생산하는 선박, 해양 플랜트는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PCC에서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인 설계, 엔지니링, 조달, 프로큐어먼트, 설치, 인스털레이션, 시운전, 커미셔닝 에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EPCIC에서 제작, 컨스트럭션은 건조 단가가 낮은 중국 또는 아시아 쪽으로 물량을 돌려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길을 가기 위하여는 많은 투자와 사업 전략이 필요한 것이므로 쉽지 않지만 고고하여야 미래 생존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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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